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뭐여? Zheechong? Yip! 쟌! 아아! 총 6kg가 있는데 이제 대결을 하겠습니다 시작! 스타트! 스타트!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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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없는 개념. 마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번에 5대장 콘텐츠가 또 돌아왔습니다. KT가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는 원래 다섯 분의 선수분들 선발해서 오대장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2024년도부터는 모든 선수분들이 KT 오대장에 참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선수분들께서 오시냐면 항상 한국인 선수분들과 오셨는데 오늘 외국인 선수분들이 오시네요 사실 저도 외국도 안 되니까 진짜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또 이번에 외국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직접 KT 매장으로 업데이트하러 왔습니다 KT 매장에서 업데이트하면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 삼성 갤럭시 AI 기능 업그레이드 하러 왔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 기종이 어떻게 되실까요? S23 울트라예요 네 가능하시고요 삼성 AI 패밀리 5종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 후에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 그러면 되는 기종이 어떤 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S23, S23 FE, 그 다음에 플립5, 폴드5, 탭 SMI 시리즈 이렇게 가능합니다 아 오 갤럭시 5대장이라서 5종은 아닌가? 혹시 얼마나 걸려요? 업데이트 금방 되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내배로 되십니다 그럼 도와드릴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완료됐습니다 아 혹시 이게 기능이 어떤 거 어떤 게 있는지 통화하시면서 AI 통역 기능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통화 어시스트라고 해서 그거를 누르면 상대방이랑 저랑 알아서 전달을 해줍니다 아 다른 거는 이제 대면 통역 서비스라고 해서요 와이파이나 이런 거 없이도 13개국 다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없이 13개국이요? 네 특히 해외에 나가면 약간 와이파이 안 잡혀가지고 번역 느리고 이랬는데 와이파이 없이 된대요? 신기하다 또 또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이 쓰시는 게 써콘토서츠라고 해서 홈 버튼 꾹 누르고 원을 그리면 그거에 대한 검색 결과가 바로 나와요 아 뭐 옷 같은 거 찾거나 이런 게요? 네 맞아요 오 짱이다 이거 기능이 있으면 외국인 분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아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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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약속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케이티에서 업데이트하고 오는 길인데 이제 여기서 만나 뵙기로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잘 될까? 제가 왜 한국말 전혀 못 하시겠지? 어 여긴데? 제가 여기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여기 고깃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를 드려봐야 되나? 제가 지금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받았는데 이게 양방향 실시간 통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화 통화로도 그 통역이 바로바로 된대요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요 My top leader 열심히 선수하는 레츠에서 롱 treated 우리 좋아치지 vino... 여기 레츠 선수가 이라고 말해주는 체육에 네 롱์ 시 exactly 동생 équ Shiyoshi Man, it's crazy. 실시간 통역 이거 누르면 된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헬로. 헬로? 지영? How are you? 아, 어, 아주 좋아요. 오, very good. 어, 언제 도착하세요? 어, we're five minutes away. Yeah, we're around the corner. 아, 5분 그리에 계실대요. See you later. Okay, see you there in a minute. We're about to go eat? Let's go eat with her. I'm excited about this. Oh, man. 됐어, 진짜 신기하다. 이게 번역돼서 계속 실시간으로 나와요. 오, 오셨다. Hi, hi. 안녕하세요. H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m from KT Sonic Boom. Basketball team. And I'm Parrish Bass. Lohas입니다. KTW 선수. 야구 선수. Ah, KTW. Yo, he been here for years. That's cheating. That's cheating. That's cheating. I'm excited to see you. I can't out-eat her. You got me beat. You got me beat. You got me beat. You got me beat. Eat together. Let's go eat. Let's go eat. Very, very beautiful. Very, very beautiful. Very, very beautiful. Good pronunciation. Have you visited United States? Oh, no. No? Really, I have a lot of friends that watch your videos. Oh, wow. You have millions of views. Oh, wow. Wow. 사실 제가 지금 비장님이 있는데 있고 이번에 아까 실시간 등록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그걸 한번 지고 넘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다행히 오늘 특별한 MC분께서 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저 아, 아nduggle 한국어 보면 어, 안녕하세요. 아, 저 영어로 말해야 될걸. 2, 2, 3? 저는 15에서 20 정도 정도 네 네 15, 20 와! What? So... So... I think it's gonna be a little bit difficult for the two of you So I've got two other people that we're gonna join Oh, 그래 You okay with that? Yes, I'm great 만약에 안 되면 저도 투입할 수 있을 거예요 대결을 하기 위해서 몇 킬로 정도 저는 일단 기본 3킬로부터 음... 3킬로그램의 미트 You just want to start with? Appetizing? Yeah 그러면 3킬로씩 해서 6킬로를 총 시키는 걸로 제가 2021년부터 진짜 엄청 오랫동안 이렇게 오대장분들과 지금 다섯 번째 만남이거든요 오대장에서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정말 뜻깊은 콘텐츠도 되게 많이 만들면서 되게 많은 인연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이제 KT의 무대장 많은 선수분들과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모인 이유는 이제 삼성 갤럭시 AI 기능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한국어가 서툴해진 이제 선수분들께 주문을 한번 요청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뭐 주문해 드릴까요? 뭐 주문해 드릴까요? I would like to order 6킬로그램의 미트 I would like to order 6킬로그램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order 6킬로그램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order 6킬로그램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6킬로그램 주세요 5킬로그램을 주문하고 싶은问题 이제 오빈이 아마 앞뒈이 della KT의 무대장에 따라 2019 their education 전국의 대체 안녕하세요. KT3 국무대장 하인규입니다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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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kg가 있는데 이제 다 먹은 접시를 옆에다 싸와서 누가 더 많이 먹는지 5대1로 비결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대수 무서워요. 3kg 3kg 다 먹으면 무슨 분? 시작! 스타트! 스타트! 워우 원래 저기 몇인분 드세요? 2, 2, 3 정도? 많이 안 먹어요. 2, 3 2, 3 저도 2, 3 15인분 정도? 15인분이면 몇kg요? 15인분이면 4,5kg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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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하다 we can do this 저번에 한번 대결했었는데 아 맞아요 네 기억나요 근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네 아니 아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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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long have you been eating like this? 초등학생 때부터 잘 먹었어요 I've been eating well since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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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ell Oh It's good You have like 20,000m per hour you need a double-core Yeah I can eat well Ah, so please? Let's eat it Yes! Let's eat it Let's eat it Oh How much the food for a week? How much food for a month? For a month? I'd like a month 와! 그냥 일반 음식은 7밀원 정도? 한 번? 뭐? 젓가락 불편하시면 포크 준비해드릴까요? It likes to be I just asked. 이런 거 되게 편하네요. 왜 이렇게? 생일 와사비? 와사비? 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삼겹살 맛있었어요. 김치찌개. 만두. 만두. 어떤 음식은 어떤가요? 김치찌개. 오, 예예예예. 오, I see the video. 와! 김치찌개. 3kg 먹었으면 스트레칭. 이 정도 먹을 때는 천천히 먹나요? 자, 우리 지금 로하 선수 잘하고 있어요. 자꾸 쭈양씨한테 말 시키면 못 먹어. 자꾸 말 시켜야 돼. 근데 신기하다. 이거 바로 보라고. 저기 통역되니까. 빨리 먹어야 된다. 응. 잘 먹어야 된다. 나서는 뭐가 없애요? 제발 안 씹는 못든데요. 아니, 아니, 아니요. 네 번 씹어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결 이길 것 같아. 이 나이가 대결 안가UND가rando. 사실, 우리 에게 기능이 없거든요. 제가 이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헣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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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헣 Tamam. 아, 마요. 진단지게? 네. 오케이. 진단지게 해주세요. 요, 해가 생각이 나니까. 내가 미친 것 bulbs 좋아해요. 갈증이 나요.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 최고 기록은 제 최고 기록은 그는 정말 리필스였다. 네. 5가이들 여기 있었나요? 지금 우리 저게 7 접시 7 접시 잘 드셨네요. 저희는 6개예요. 6개. 진짜 빨리 드신다. I actually got a choo-choo rule. 어, 손티로 어디서 드셨어요? 저 이거 또 손이에요. 2, 0, 5. 2, 0, 5. 2, 0, 5. 몽고 링에 손이 닿나요? Can you reach the basketball ring? 네. AI 서비스는 이용해보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기능이 있거든요. 서클 투 서치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거를 이제 바로 서치를 해주는 건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홈키를 딱 누르면 앱에서든지 화면을 검색할 수 있대요. 어디서든지. 사진을 찍어서 할 수 있대요? 우와. 진짜 신기해요. 여기 접시 10개예요. 총 4, 6, 7, 8, 9개예요. 저 이거 찍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그냥 평범한 점심이죠? 근데 이런 수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KT 매장에 가시면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KT 매장에서 아니 좀 어디에서? KT에서 매장에서 스토어 매장에서 KT에서 어디에서 어디에서 KT에서 어디에서 KT에서 와우! 와우! 반반 반반? 반반? 여기 출발 출발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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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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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부른지 좀 오래됐어요 너무 배불러 너무 배불러 아직도 이제 시작이신 거 같은데 토스트 토스트 도룩 오? 오! 3?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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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모든 것을 먹고 나면, 기존들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아, 기존들은 얼마나 이면 안 들었지, 뭐.. And I think I'll eat bread. And then I think I'll eat about 3 ramen. ㅎㅎㅎ 아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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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s a VVIP on the delivery app. . . . . . . . . 아하하하 야, 한 겁에 앉아서 제일 많이 먹는 양이 어떻게 되나요? 심픽토콘을 모르겠어요. 오우, 너는 배야. 아하하하, 배야?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죠. 괴물입니다, 괴물. 지금 다 먹은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접시 10개 클리어. 그래도 10개. 10개 클리어하고 얼마나 배부르세요? 배부릅니다. 얼마나 배부른지 어디 있어요? 아, 뭔가? 저는 배 완전 많이 배부네요. 저도 많았어요. 나도 배가 안 먹지 않아. 오늘 아침에 밥을 먹지 않아. 사실 한 번 더 먹지 않아. 시사님의 퇴근을 들어서 2개. 2개 브론맨, 3개. 5개 브론맨. 5개 브론맨. 빅맨.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더 신기한 기능, AI 기능도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아까 신발 검색한 것도 그렇고. 의수가 아까 서클트 세트가 제일 신기했고. 오오오, 맛있었어요 It was amazing to see, I liked the food, the food was amazing I'm going to sleep 놀란 것 같아, 맞춘다 We were here sitting, talking, distracted, and she was still eating, she was still going like, who literally are your own family 평소에 다섯 명일 뿐이고, 여기 두 대여, 두 대 제가 삼성 갤럭시 AI 기능이랑, 워싱크 투자치 이것저것 다 이용을 해봤는데 영어 말고도 다른 외국어도 가능하고, 와이파이 없이도 이렇게 업데이트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It was so nice to meet you, and I was surprised that you ain't better than I thought 웃는 것 아니야? 야, 이것까지 하는 게 정말 신기하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용기야, 배스, you like AI 서비스? I do, man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that service, that was awesome Let's go back, go back